이렇게 X 생길까 봐 항상 좀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, 둘, 셋 제가 촬영하고 나서 피부에서 이렇게 X 생길까 봐 항상 좀 걱정이 많았는데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이소의 제품을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스트레스 받아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잘하죠? 일단은 조금 사용한 거 아니고요 정말로 매일 사용해요 남성 제품을 아침에 사용하고 그리고 새로운, 잡티 새로운 저녁에 사용하고 있는데 피부가 많이 뽀송해졌고 하얘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죠 박수 박수 김 김 김 김